안녕하세요 정납강재 입니다 저희 보무짝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나면 바로 어벤져스2에 나오는 헐크버스터 실물 크기 모형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아서 머리에는 빨간색 산타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자 눈에서는 LED가 번쩍번쩍 빛이 나고요 크기는 약 2m 70cm 사람이 사면 완전 꼬꼬마 모양이 됩니다 저도 작은 크기가 아니고 제 눈높이를 봤을 때 눈이 이만큼 남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보도 하겠습니디테일을 보십시오 여기는 아쿠언즈라도 있구요 팔의 디테일 손의 디테일 주먹 디테일 옆구리의 디테일 관절의 디테일 여기가 번쩍번쩍 끝나는데요 자 그분은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도 이렇게 엔진 아니면 부스터 부스터도 엄청난 디테일로 표현되어 있구요 이쪽에도 LED가 표현되어 있네요 칼도 보시죠 한번 뺏어보기 아쿠언즈 이거 되게 많이 풀렸어요 근데 여기 잔치고 이렇게 재밌는 건가? 그게 진짜 많아요 뭐지? 아쿠언즈 컨셉 여, 천천히 수영 시원 좀 작은 구석까지도 놓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색도 아주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ED가 활용 정점입니다 이곳은 푸른별 이라고 초록색 식무조까지 키우네요 여기도 역시 옆에서는 찍을 수 없지만 제 모습은 비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저희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